안녕 오 다르다 어? 조명 켤까요? 안녕 켰잖아 안녕 내 걸로 모니터 하면 되겠다 잠시만 와이파이 꺼볼까?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지입니다 청춘지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둘이서 하는 느낌 머선일이고 소리를 줄여야겠지? 어? 밝게 나오는데? 되게 밝게 나오네 저희 방금 삼겹떡볶이를 먹었어요 맞아요 효정언니 삼겹떡볶이 처음 먹어보는데요 처음 먹어봐요? 비니의 추천으로 망원동의 맛집인가 봐요 그리고 먹어봤습니다 첫 삼겹떡볶이 어땠습니까? 아주 생각보다 삼겹살이 부드럽고 고기와의 떡과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다니까요 나중에 집에서 해먹을 때도 한번 해먹어봐야겠어요 오 좋다 삼겹살 구워서 먹으면 얇고 바삭하게 잘 구워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렵겠네요 바삭한게 포인트 안녕 학교에서 몰래 보고 무슨일이야? 그럼 안돼요 저희는 오늘 쩡이집비니 촬영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어떤 게스트분이 오셨을지 나중에 뭐 10월쯤에 나올거에요 저희가 찍어놓은게 많아가지고 미리 미리 찍어서 맞아요 오늘은 비니의 생일을 미리 해주시면 케이크도 만들어주시고 맞아요 꽃다갈도 받고 선물도 받고 편지도 받았어요 제작진분들이 제작진분들이 우선 예뻐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오늘 공개된거는 프로미스나인 친구들이 공개됐죠 프나 친구들 나왔었죠 맞아요 여기 여기 굉장히 댓글이 여기선 잘 보이네요 스윗 스윗 효자 언니 옷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언니들 머리 짱 많이 길었어요 맞아요 저희 둘 다 머리가 길었어요 많이 길었어요 비니가 원래 단발이었는데 긴 머리가 됐고 제가 긴 머리였는데 단발이 되었네요 단발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 팀에 꼭 한 명씩 단발이 있는거 같아요 맞아 이게 한 명 이상 꼭 있나봐요 지금 단발이 저랑 지호도 조금 지호 단발이에요 언니랑 비슷할걸요 저보다 조금 긴거 같아요 약간 어깨 다 그래요 지호도 좀 단발 쪽에 가깝고 승희는 단발 아니죠 단발이죠 단발인가 단발인데 약간 층진 언니는 약간 이렇게 떡이고 층진 느낌 아 맞아 승희도 조금 짧기는 한데 하여튼 단발이 많아요 저희 팀 단발이 많아졌어요 이상하게 이게 원래 아이유 선배님 팔레트 하죠 네 이상하게도 아 그러지 단발이 좋아 그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법이죠 맞아 그게 있다니까요 요즘 단발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단발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단발 보존해봅시다 안녕 맞아 맞아요 저희 정이즈핀이 이렇게 일찍 촬영한 건 처음 했어요 원래는 하나 지금쯤 시작하죠 이제 지금쯤 맞아요 1회를 시작하고 하루에 한 2개씩 찍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맞아 일찍 끝나고 칼퇴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데이트를 한 거죠 저희 노래 연습도 하고 바쁘고 네 노래 연습도 했어요 오늘 짱 바빴어요 저희 우리가 오늘의 일정에 굉장히 가득 차있답니다 맞아요 노래 연습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순서대로 저희 미팅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이제 9월이네요 여러분 9월 와 3달이 된다 3달 밖에 났어요 근데 웃긴 게 우리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약간 쩌이짬이 MC 보는 것 같아 너무 뭐 그렇죠 그쵸 그쵸 오늘이 좀 그렇네요 이게 사람이 방송을 너무 많이 하면 방송쟁이가 된다고 그렇게 다 오늘 아침에 하고 와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연장선 같죠 약간 지금 연장 2부 2부 느낌 내가 그랬지 아까 쩝 녹화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목이 풀리고 입이 풀릴 때쯤 녹화가 끝날 거다 이제 말이 제대로 나오네요 맞아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계속 더듬고 못해가지고 짱짱 이렇게 해서 막 뭐라 했지 막 어쩌고저쩌고 끝에 그 가수 롱 이렇게 끝나가지고 뭐지 직업병이래요 오늘 커피를 만들었는데 커피도 바람 못해가지고 네 커피 이름이 아인슈페너 있잖아요 맞아 아인슈페너를 바람 못해가지고 아인슈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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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처럼 커피् 함께 커피와 above 커피에 커피랑 커피를 한번에 마시는 건데 우린 그게 안 돼섰잖아요 아하하하하 방송을 보시면 알거에요. 약간 그렇게 망했어요. 방송을 보시면 알겁니다. 오늘 건 진짜 없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지인분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약간 우리가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들어 누워. 물론 푸나 친구들처럼 새로운 친구 지인은 아니었지만 온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웰컴드링크 성공한 날이에요. 푸나 친구들이 저희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희를 너무 좋아해주셔서 아마 오늘 1부가 공개됐을거에요. 2부도 재밌어요. 시즌을 가서 보세요. 시즌은 화보 유튜브는 목토 진짜 재밌어요. 댓글 뭐라고요? 보고싶어 저희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저희도 약간 방송 같은 방송이 아니라 뭐라야든 우리끼리 이런 느낌 저희끼리 그냥 말하는 느낌에 좀 더 가깝게 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반말 나오고 이제 반말하고 그 대신 이제 게임 같은게 준비가 잘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근데 우리는 게임을 해야 아까도 게임하니까 목청 터져라 게임만 하면 마이크 터졌을거에요. 귀가 많이 힘드셨을거에요. 오디오 감독님 진짜 힘드셨을거에요. 너무 힘드셨을거에요. 음 렌즈송 불러요. 요즘 렌즈송이 엄청 핫해졌어요? 밈처럼 되게 하고있다고 알아요? 에? 그래요? 요즘에 막 SNS같은데서 밈처럼 돌고있다고 이게 아 이게 효정이가 만드는 곡이야? 막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더라고 진짜요? 아 이거는 너무 사랑해주셔서 과분하네요. 근데 사실 이건 언니 발음을 살려서 해야 돼 뭔지 알죠? 렌즈리 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야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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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렌즈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서. 원래 약간 리얼 버전 이거였어요. 렌즈. 언니만의 그 발음이 있어. 제가 이제 항상 뭐뭐 하즈 뭐 이런 끝에를 르 를 좋아하다보니까. 언니 르, 쓰. 약간 Z 발음으로 렌즈. 어디서 오셨어요? 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네. 이거 근데 이거는 데뷔하고 생긴 버릇인 거 같아요. 맞아. 언니 약간 언니가 민망하거나 뭐라 그래야 돼? 정적이 생길 때마다. 어. 아이 뭐 비니스. 아 비니스. 뭐 헬스. 그런 느낌. 멤버들에게는 점점 이제 말투가 이상해지고 싶었어요. 멤버들께 굉장히 옛날에는 되게 딱딱 정확하게 말했다면 지금은 그냥 얘들아 뭐 그래 뭐 약간 뭐 거의 만화책. 거의. 아니 이게 점점 거의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언니가 점점 옛날에는 그 있었잖아요. 언니가 처음 리더 딱 됐을 때 언니가 어쨌든 만언니고 난 리더다. 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 책임감과 함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맞아. 심했지. 진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으면 지금은 그냥 막 뭐라하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애들이 사실 뭐 단호한 저보다는 좀 더 친근한 저한테 더 믿음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치. 언니는 단호한 카리스마가 있으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잖아. 약간 부드러운 쪽인 거지. 하여튼 조금 변해가고 있는데 다 좀 더 뭐 5년 또 지나고 뭐 10년 지나고 하면 어떨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때는 뭐 거의 야. 나중에 친 거잖아. 야. 막 이랬어요. 효정아는 알고. 애들이 아직까지는 효정아는 한 번도 한 애가 없었는데 맞아. 아 좀만 지나면 이제 완전 다 반말을 하지 않을까. 지금 약간 반존대거든요. 응. 데뷔하고 한 4년 때까지는 완전 존댓말이었어요. 저 완전 철저한 존댓말. 근데 저희가 존댓말을 안 하면 약간 안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어. 저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존댓말을 저리끼리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이제 막 뭐 치게 되죠. 아는 언니가 생겼어요. 그럼 언니가 아 유빈아는 반말에 편하게 쓰네 하자 이랬도 어 유빈아는 제가 진짜 말을 못 나와봤다 했는데 어 말을 못 나가지고 언니들이 약간 저한테 약간 낯을 좀 많이 가리는구나. 근데 이게 낯 가리는 것보다 약간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아린이도 아직도 저한테 반말을 못 썼던 것 같은데 저한테 쓰는데요? 나한테 안 쓰는데요. 근데 아린이가 난 놀랬던 게 스태프들한테 반말을 맞아. 되게 잘 써요. 나 동갑이면서 스태픈들이. 맞아. 나한테는 어르신이야. 동갑말 꼬박꼬박 되게 잘해주시는데 잘해주시는 거 잘하는데 스태프들한테는 잘해주셨어. 아 이거 저거 막 이렇게 엄청 애교있게 잘해줘가지고 아 언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저도 나중에는 애들이 반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반말을 했었겠어요? 어. 반말이 좀 더 좋지. 왜? 그냥 더 친근한 느낌도 있고 내 생각에는 지금 나한테 반말 안 해요. 누구 있지? 유아 할 게 없나? 유아. 유아는 그 틀을 깼어요. 유아는 유아는 원래 반말 잘해. 유아는 존댓말 하라고 했었을 때도 반존대식으로 애교가 좀 많으니까 아 언니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점조례를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 반말로 들어선 것처럼 제 생각에 곧 뭐지않은 미미랑 뭐 이런 친구들도 곧 반말로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듣는 사람이 편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대말을 더 불편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고. 반말로 한번 해봐요. 그래? 어. 못 한다면서. 저는 약간 야자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비니랑은 곧 반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하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언니들이 이제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어요. 반말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대말을 하니까 약간 아 나한테 선을 긋나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때 이제 한두명한테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내가 선을 예의만 잘 지키면 반말을 하든 존댓말을 하든 상관이 없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치 반말한다고 솔직히 막대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 그걸 느끼니까 내가 나만 선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말을 놨을 때 선을 놓을 것 같은 사람은 강태. 강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아니. 전정 강태. 진짜 웃긴 거 이거 이거. 유아 언니의 기쁜일이야 말라지. 이거 뭔데? 이거 몰라? 이거 우리 뮤직뱅크 때 유아가 라일락? 기쁜일이야 하면서 손 아래로 마이크를 혼자 만들어놨어. 아 진짜? 그 스케치북이 나와요. 오마이그 스케치북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비니 없었나 봐. 비니가 그 자리에 당시 없었나 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애가 엄청 놀렸거든. 아 그래요? 이걸로? 유아가 기쁜일이야 근데 갑자기 이게 생긴 거야. 마이크야? 어 그래서 우리가 네? 지효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지효가 또 깨끗이 그거 발견하니까. 혼자였어? 지효가 야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막 계속 이러고 놀아요. 뿜델이야 이랬어. 와 진짜 나 몰랐어. 아 온캐치북을 아직 못 봤어. 우리가 근데 갑자기 마이크 생긴 현상이 좀 가끔 생겨요. 이게 약간 안무 하나가 더. 안무 하나가 더. 막 이렇게 두 손으로 하다가 갑자기 자기 파트 되면. 특히 안무 영상 찍을 때. 안무 영상 찍을 때. 우리가 갑자기 이제 방송국에 늘 이제 안무 영상을 보내요. 모니터 영상을 보내요. 그때 갑자기 자기 파트 때 마이크를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맘에 막. 승인이들 마이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춥추장하고. 갑자기. 갑자기. 네에에엥. 내 갑자기 막. 마이크 썼잖아. 댄스 쌤이. 맞아. 마이크 어디서 났어요? 난 지금. 모니터하다가 마이크 어디서 났어. 어. 아까부터 있었어요 사실 아 등에 꽂혀나가지고 이거를 자꾸 하게 되더라구요 영상 찍을 때 민망하니까 맞아 점점 생긴다 이게 프로정신이래 아 프로정신이에요 그게? 마이크가 없는데 이걸 하는게 프로정신이래 나중에 음방에서 한번 하면 되겠네 오 오케이 맞아 맞아 진짜 웃기다 뭐야 뭐야 큐푸츠 해달래 비니야 응 오랜만에 큐푸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니씨 여기 가운데라 언니 왜 방송해요 아니야 방송이야 이거 브이앱 아니 저 착각하나본데 아니 왜 방송해요 착각하나본데 이거 브이앱이야 아시겠죠? 브이라이브는 미라클과의 소통의 장입니다 소통의 장에서 큐푸츠를 보고싶대요 큐푸츠는 너무 라이브 너무 방송같아요 언니 지금 언니 큐푸츠 보고싶대요 댓글 좀 10개 넘겨놨어요 너무 방송같아요 봐봐요 봐봐요 아니 큐푸츠를 보여주세요가 비니가 아니었어요 큐푸츠 보여주세요 아니야 비니라고 써있어요 언니가 하는데요 언니 비니 큐푸츠 보여주세요 효성언니가 하는거 보고싶다고 비니 큐푸츠 휴정이가 보고싶다고 아니 우리 둘이 MC에요 저희 선생님 저희 둘이 MC 하고있는거거든요 짱이 언니 아니 아니 근데 말이 돼요 이게 봐봐 여기 봐 비니의 큐푸츠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발음 뜨는구만 미라클 조용히 하세요 그럼 오늘 약간 다른 버전으로 부탁드릴게요 내추럴 버전 큐푸츠 내추럴 버전 이게 V앱이니까 내추럴로 갑시다 지금 시작한건가요? 큐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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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제작하게 된건지 그 사연이 아 이거 맞아 한번더 공유한지 그때 어떻게 했더라 그 우리가 뭐 라이어 라이어 때쯤인가 라이어 라이어 때쯤에 제가 개인기가 하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 라인이니까 언니들이 애교같은거 만들어도 좋을거 같다 하나씩 해라 해가지고 비아인네때 원래 뭐였지? 그때 승희가 너보고 애교하라 했었나? 어 맞을거에요 승희가 비니가 애교가 평소에 많으니까 너 약간 그런걸 만들어봐 그래서 비니가 그때 이거 했던거 같아 왜 그랬어요 이게 난 평생 남을줄 몰랐어 나 아직까지도 모든 나의 애교순들이 남아있는것처럼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하셨었더라구요 그래 생각보다 많이 따라하면 될까 내가 이거 끝까지 밀거에요 그랬나봐 지금부터 밀면 돼 늦지 않았어 시기세 시대는 다시 돌아온다 아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가장 빠른 곳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박명수 선배님 명언이라고 아 그랬어 네 웃기네 맞아 이게 원래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거 있잖아요 사진찟을 때 아직 늦지 않았대 아직 늦지 않았대 쉿 쉿 쉿 이렇게 옆으로 제가 사진찟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포즈 세가지로 아 그런거였어 근데 이걸 그냥 뭔가 이거 하면 큐 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뿌 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쭈욱 할 것 같아가지고 쭈욱 할 것 같아가지고 쭈욱 쭈욱 한거야 그러네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우리 애들이 은근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런거를 개인기를 요즘엔 개인기 시키는게 많이 없어져서 그렇죠 많이 없어졌죠 안 하게 됐죠 아니면은 개인기를 하더라도 약간 그런 장기자랑보다는 약간 노래 차라리 노래하던지 아니면은 춤추고 춤추고 사실 뭐 성대모사 이런걸 좀 못해가지고 성대모사는 저희 그룹 우리 그룹이 약간 좀 못해 좀 많이 좀 그래요 좀 많이 못해 승희 빼고 승희 언니가 혼자 그래서 고군무차 하잖아요 항상 승희가 뭘 맨날 만들어내니까 아 저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옛날에 데뷔했을 때 승희가 빠진 예능을 가면 우리가 맞아 아 저희 못 가요 저희 못 가요 저희 어떡해요 빈이야 너무 빨리 저게 타줘 해 맞아 다 맞아 타줘도 오랜만에 덜 덜 덜 떨면서 언니도 맨날 이거 풀 뭐야 피리? 어 풀피리 맞아 풀피리만 하고 아직까지도 풀피리 하잖아요 요즘에는 생각나면 요즘 뭐에요? 좀 적어놓으려고 해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싶으면 적어놓으려고 해 근데 요즘 없으면 아직까지 내 옷에 텅텅 나도 그러거든요 나는 잘하는 거를 요즘에 찾은 게 게임 잘하는 거 같아 어 그래 맞아 게임 잘하는 거 같아 약간 그런 뭔가 예능에서 하는 게임 그래 뭐 맞히기 그림을 제외한 그림은 맞아 우리 둘 다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진짜 아니 진짜 그림 너무 그래요 승희이랑 민희가 좀 잘 그리고 맞아 우리는 근데 그 둘 빼고는 유아 언니도 꽤 잘 그리 유아도 잘 그리더라고요 나름 되게 잘 그리고 저희 둘이 약간 그나마 비슷한 점이 그거인 거 같아요 둘 다 그림 못 그린다는 점 둘 다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은근 공통점이 있네 은근 공통점이 있네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은 탁월하지 못했어 맞아 여기 여기랑 댓글 속도가 다르다 그래 이게 좀 더 빠른가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이건 실시간이고 이게 실시간 응 이게 조금 늦게 나오는가 야 오늘이 숲의 아이 1주년이래 아 맞아 아까 봤어 와 쇼케이스를 했었나 이때? 어 어 그랬나 봐 나 쇼케이스를 보고 왔잖아 아 대박 난 근데 아직도 봐 이 영상을 나는 그 무슨 영상? 자각몽 자각몽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아 다브라카 다브라 그거 요즘에도 각각이 보고 난 다이버 좋아 다이버 아 다이버 샤워할 때 얼마나 신났지 어 아 노래 너무 신나지 얼마 신났지 그거 샤워할 때 들어 너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춤추면서 샤워 이 노래 앨범 다 좋았던 거 같아요 아 난 노래가 진짜 좋았어 아까 내가 엄청 따라했잖아요 맞아 그 다음 뭐 따라해 까지 몇가지 몇가지 아 숲단이 너무 좋지 맞아 근데 노래가 진짜 나는 처음에 응 내가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유언니 그러니까 녹음하기도 전이야 녹음하기도 전에 아 녹음하기 전에 들어갔어? 그 데모곡이라고 하죠 가이드 음원 응 을 이사님이 저희 회사 이사님이 들려줬단 말이야 응 노래가 너무 좋아 진짜 약간 디즈니 공주 같은 느낌 맞아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유언니가 이제 솔로가 나온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응 이거 한번 들어봐 라고 해가지고 딱 듣는데 야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 나 처음부터 너무 꽂히는 거야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좋아 야 미쳤다 응 야 이사님 진짜 대박이지 음악 픽이 정말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유아의 동무의 그 안무 음 아 진짜 그게 미친 것 같아 나 이거 밖에 유아 막 팔 떨어져 나갈 것 같지? 뭐 하죠? 왜 틀어주고 근데 이게 손이 너무 조그맨 어 손이 막 이상해 네 아브라 카타 아브라 근데 손 진짜 이만하게 나는 요만해 척척척 척척 그치 진짜 여기 손만 합성이 너무 좋아 진짜 조그매가지고 옛날에는 유언니가 이거 손 작은 거 놀리면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같이 웃어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 갖는 거라며 행복해 어 나한테 관심 갖는 거야 이랬는데 손이 너무 웃겨 언니 그 옛날에 뭐 그 우리 그 비밀 아 비밀정원 말고 그 다섯번째 계전에서 다저게 말했지 하고 이렇게 손을 따는데 유아가 한 번 카메라 찍힌 적이 있는데 유아 손이 진짜 이만해요 그래서 그 연두정 옷인가 그럴거에요 우리가 그 방송 끝나고 야 뭐냐 이거 유아 언니 손 내가 뜯었어 괜찮아? 유아 언니 손 바이브 알아요? 그 약간 딱딱딱딱 약간 이 손가락 4개가 붙어있는 느낌 딱딱딱딱 약간 요정 귀처럼 요정 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야 이거 유아 언니 보면 큰일 난다 우리 유아가 사실은 하여튼 그 손이 너무 귀여운게 사실 포인트고 유아 언니 보면 이제 난리 난다 이제 우리 혼난다 그냥 손 뜯지마 뭐하는 듯이야 아니 이게 원래 뜯어서 있었어요 이게 스케줄을 하다가 다쳤는데 여기가 아니 튀어나와 있길래 탁 했는데 피어나네요 안 되겠네요 오늘 소독하고 그거 붙이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배 꼬막손이라고 하네 그래서 아 이거 꼬막손이라고 불러요? 쪼꼬매서 꼬막이라고 아 진짜 그런게 있어 우리 그 오늘 집에 가서 다들 유아 숲의 아이 돌려보세요 유아 언니 달려야지 또 제주도 아 그거 되게 귀여운데 그 가발 쓴거 아 맞아 쇼컷 어 난 근데 그거 맘에 들었는데 어 나도 그거 예쁜데 무대에서 한 번 해주길 바랬는데 나도 한 번쯤 막방 때쯤 아 내가 좀 아쉬웠어 아니면 1투년 기념으로 언니 유아야 지금 다시 빨리 빨리 나오렴 귀여워 그 쇼컷 가발 준비해둘게 아니 이렇게 자르는거죠 실시간 실시간으로 거의 드라만데 1투년 기념 근데 너무 귀여웠어 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그때 그러고 보니 유아가 유아 생일 때 활동을 했었으니까 진짜 이식이네요 딱 맞아 그때 그러고 첫 주인가 둘째 주가 언니 생일이어서 둘째 주가 생일이어서 3주 했었나? 3주 했었나? 3주 했었나? 3주 했었을걸요? 3주 했었으니까 맞아 그때 3주 활동하고 1주 그거 자강봉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지? 아 자강봉도 너무 좋았는데 자강봉 너무 좋아 아 난 다이버가 너무 좋아 아 유아야 너의 너무 좋아 다이버가 진짜 너무 좋았어 솔직히 그럼 오마이걸 단체 앨범에서 어떤 수록곡 제일 좋아하는지 나는 계속 바뀌어가지고 못 그러겠어 요즘에는 저는 진짜 못 그러겠어 가지고 이게 노래가 저희가 앨범이 많아지면서 노래가 많아지니까 그 기억이 조금 안 날 때도 있어요 어느 앨범에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 가사도 일단 헷갈리고요 이번에 저희 던던댄스가 약간 봄 특집이었어요 기열류도 나의 봄에게 나는 나의 인형이 진짜 좋은거지 나 꿈에서 놀아 이거죠? 응 음 글금도 좋고 퀘스트도 좋고 아 유명하다던 공약법도 안똥해 안똥해 님미 말투의 포인트거든요 공약법도 안똥해 우리 이거 VL 끝나고 언니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아 그쵸? 안보길 바래요 어 안보길 바래요 아 수완이 좋대 수완 좋지 어 수완 수완이 근데 노래 곡이 좀 짧잖아요 어 좀 짧고 그 가사가 좀 많으니까 맞아 근데 약간 그거를 나중에 락발라드처럼 아예 진짜 그냥 락처럼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더 약간 락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불러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가사가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노래 가사는 진짜 너무 좋아 가사가 짱도 나는 심해 진짜 좋아했는데 심해 그치 그 뭐더라 그리고 우리 한복도 그거 했었잖아요 연말에 맞아 보라색 옷 입고 올라가면서 그 밑에서 이제 맞아 KBS였나? 고래인가? 맞아 어 고래요 롸웅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등장 이제 노래 부르는 애들 먼저 파트 먼저 올라와 내가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 몽한 느낌으로 그럼 어땅땅하잖아 계속 맞아 맞아 근데 서있는 게 너무 민망했어 나는 그래 차라리 춤추어서 노래하는 게 난 더 편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핸드마이크도 아니여가지고 맞아 이걸로 너무 민망했어 진짜 나는 이런 파다 근데 여기 마이크 여기 맞아 여기 그래서 알죠? 그럴 때 여기 잡고 하잖아 아 유아가 이제 해외 투어 돌아다닐 때 뭐? 유아가 하도 이렇게 자꾸 노래를 해가지고 아 맞아 기쁜 일이유 아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외에서부터 이게 나왔었어요 그 해외 때는 저희가 많은 곡을 하니까 땀이 또 많이 나고 맞아 이렇게 붙여놓은 테이프가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아가 이렇게 붙이고 해서 마이크를 아 맞다 그때부터 나왔는데 생각해볼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거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징조가 있었는데 징조가 있었는데 역시 아 진짜 웃기다 웃기다 우리 노래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진짜 좋은 노래 많지 낙낙도 좋고 낙낙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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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있지 노래? 소나기 소나기 아 소나기도 좋고 어 소나기랑 같은 계열인 게 그거 메아리? 응 띵띵 아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응 아 이거 이거 맞지? 뚝뚝 그 바닥 뚝뚝 치고 맞아 맞아 그 약간 춤도 약간 딴따란 맞아 여기가 이렇게 좀 네 여기가 이렇게 뭔가 이런 숨바꼭질하는 느낌 살짝 내 마미 미미언니 또 이제 내 마미 그 미미만의 랩 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 맞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퀘스트 랩은 잊을 수가 없네요 퀘스트? 진짜 귀여워 유명하듯이 공료법 두베트 진짜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언니 그 발음이 너무 귀여워 라이브로 한번 꼭 하는 날이 오기를 맞아 언제 퀘스트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해 아직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응 나중에 공연하거나 하면은 응 공연을 빨리 하고 싶어요 우리 진짜 하고 싶은 무대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공연도 못하고 이게 뭐야 공연하고 싶어 아쉽네 가 유성 언니 우리 같이 부른 거 있었잖아 유성 우리 승희까지 해가지고 응 그쵸 그 우리 포스 댄스 했잖아 그 온라인 콘서트 작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우리 드레스 입고 애들 그 포스 이거 할 때 맞아 우리는 앉아서 응 You're my gravity 온 힘이 다 있어 우리 10창 했지 근데 약간 크래빌이가 응 알아요? 약간 예쁘게 부르기 힘든 노래 그쵸 그쵸 진짜 그때 그 콘서트 본 크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 모니터 할 때 진짜 엄청 예민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카메라를 보는데 카메라에 신경쓰는 게 아니라 인이어를 신경쓰느라고 맞아 근데 나는 아직도 우리 콘서트가 어떻게 통출이 됐는지를 못 본 것 같은데 그쵸 맞아 우리도 모니터링을 못 받아서 우리가 못 봐가지고 그거는 모니터를 못 받아서 그거를 본 우리 크리들 밖에 못 본 거야 진짜 그날만 딱 산거니까 우리도 못 본 거를 크리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못 봤어 어떻게 생각해 나 보고싶어 나 너무너무 보고싶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도 안 나오나 오 DVD 같은 거 어 회사에서 보여달라고 그럼 보여주실 것 같긴 한데 녹화를 했을까 물어봐야겠다 모니터링이 있나 봐야겠다 그래 그래 그쵸 근데 진짜 근데 노래할 때는 사실 그게 옛날에는 옛날에 생각이 많이 바뀐게 옛날에는 표정을 신경쓰면서 불러왔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표정을 신경알았어 노래 노래에 집중해서 부르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게 맞아 예쁜 것 같아 그니까 옛날에는 표정 신경쓰고 노래 신경쓰고 약간 반반 신경쓰다가 망했다면 아 이거 맞아 노래에 사실 집중을 하기 힘든 상황이 많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중을 해도 반인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아예 노래에 집중했을 때 그 자연스러운 표정이 이제 괜찮더라구요 진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맞아 이게 아휴 그게 아쉽네 맞아 아 미라클 녹화했대 녹화가 돼요? 녹화할 수 있구나 어머 겨울동화 최고였어 겨울동화 너무 아쉬웠어 난 그래 DVD 보고싶어요 크리스탈 부를 때 눈물이 그렁그렁 어? 그랬나? 우리 그때 눈물이 그렁그렁 크리스탈 나는 그때 불렀어 내가 그때 허리가 다 다쳤어 맞다 앉아있었잖아 네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원래 알죠 언니 한 3일인가 이틀 전에 다쳤잖아 안무까지 다 배웠었는데 안무 다 해놓고 진짜 다 해놓고 진짜 속상했어 그래서 난 울었어 맞다 비니에 울었던 것 같다 콘서트 끝나고 울었어요 사실 약간 울 뻔한 것까지 본 기억이 있고 근데 이게 끝나고 이 LED가 꺼지잖아요 LED 딱 꺼지고 암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오빠가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앞에 아 뭐였지 언니 이제 멤버들 이제 저렇게 정리하러 가고 제가 무대 무대 끝에 있다가 그냥 너무 그냥 서러운 거예요 이걸 못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누군지 기억 안 나는 스태프분한테 안겨서 아 진짜? 진짜 몰랐네 언니들 다 가고 이제 정리하고 있을 때 참고 있다가 갑자기 확 터진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만약에 콘서트를 할 기회가 오면 안 다치고 건강하게 다 춤을 잘 출 수 있는 맞아 무대였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다 건강하게 콘서트를 하면 제일 좋은 거니까 맞아 건강한 게 최고예요 진짜 건강해 여름동화 겨울동화 여름동화 겨울동화 가율동화 봄동화는 아직 안했네 봄동화는 안했네 우리가 봄동화 되게 귀엽겠다 봄동화 그러니까 여름동화 처음에 했죠 처음에 진짜 재밌었는데 여름동화 때 근데 진짜 첫 콘서트여가지고 그때는 진짜 발발발 떠면서 했던 거 같아 맞아 그리고 안무 같은 거 그때 토닐까봐 막 밤새면서 언니 그거잖아 그때가 그거죠 그때가 그 썰이 나왔더니 이거 하면서 그거 아직도 기억나라 라운드 오브 라운드 오브 라운드 오브 라운드 오브 라운드 오브 라운드 오브 랩부분에 딱 배웠는데 맞아 언니가 너무 졸린데 아무리 안 오시고 진짜 너무 졸리고 너무 막 근데 왜 하필 광대를 누르면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마사지를 하면 되게 시원하거든 왜 이러고 이러면서 잠을 깨려고 했다가 잠을 못 깨서 맞아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치 진짜 그 상황이 아직까지 그 공기까지 느껴집니다 너무 웃겼어 진짜 진짜 콘서트 준비하면 좋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공연같아 크리드도 보고 싶으죠? 공연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그립다 언니 택배 오셨네요 택배 왔네 제가 매일 쓰는 바디워시가 있어가지고 바디워시? 다 떨어져 가서 이제 시켰어요 바디워시 바디워시 바디워시는 약간 쓰는 데 것만 써야 될 것 같아 느낌 아 근데 제가 또 되게 그 가려워 해가지고 샤워하고 나서 좀 그게 안 쓰면 덜 가려워서 그것만 쓰거든요 피부가 예민하고 완전 예민한 사람들은 진짜 쓰는 것만 딱 써야 되네 뭐라고요? 콘서트 하면 무조건 갈거래요 오케이 오세요 아 콘서트를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언능언능 나아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몰래 보는 중 안돼요 꾸세요 다들 몰래 보네 아니 왜 몰래 봐 그럼 나 걸리면 어떡해 사람 들어와 아 그럼 우리가 뭘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네 알지 요즘 에어팟 이렇게 조그맣게 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머리카락 가리면 되나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언니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 가린다고 안 보이나 안보여요 이게 이제 줄 이어폰이었잖아요 우리 그때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규복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켓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꽂아서 이거를 뒤로 빼요 어깨로 어깨로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빼서 여기서 이렇게 인이어 차듯이 우리 인이어 차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 보면 안보여요 대박이다 근데 그걸 내가 했다는건 아니고 네 다들 그러시면 안돼요 친구들이 가르쳐줬어요 자기는 그렇게 이렇게 그래 인이어 인이어 꼈을 때의 그런 신박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맞아 근데 진짜 친구들이 다 그러고 듣는거에요 그래서 야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야 돼 난 음악이 좋아 이러더라구요 실제로 제 친구가 알려준거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근데 요즘에는 무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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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 튀어나겠다 이렇게 안 나겠다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 어 아니 후드티 같은거 아 후드티 같은거 이렇게 그러네 후드티 가려진거 근데 요즘에는 가리기 진짜 쉽긴 하겠다 뭐 하자 브이 앱이 없어진다고요? 네? 브이 앱이 없어진대요? 난 처음 뵀는데 나도 처음 뵀는데 어 아닐거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아닐거에요 어이쿠 효정언니 최근 운전 근황은? 요즘에 안했어요 그 때 이후로 보초운전 이후로 안했고요 안했어요? 네 보초운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 차도 엄마가 쉽게 외제차 다치시던데요? 네 쉽게 못하게 해가지고 엄마도 그냥 하지마라 아 진짜? 아 너는 타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태워드릴게요 비니 잘 태우니까요 뮤직비디오 보셨죠? 진짜 안전하네 아니 근데 그게 드라이브하는 그게 나왔으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쉽다 그리고 슝 달리는 그게 있었는데 안 나왔다고 촬영할 때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근데 진짜 잘 나오고 그거 던던댄스 자동차 뭐하자 언니 차 사재요 아 차를 제가 아직 살 정도는 안 돼가지고 안 돼 안 돼 아직은 그 차가 어 안 돼요 안전할 때 아 그래 아직은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더 익숙해지고 나서 안전이 보장될 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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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틀란티스 너무 재밌대 맞아 오틀란티스 재밌지 않아요? 다들 오틀란티스 보고 계시나요? 보셨어요? 오틀란티스를 사실은 그거를 찍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찍으니까 애들이 점점 텐션 심지어 그리고 그 전날에 제 기억에 저희가 한 3일인가를 엄청 바쁘게 보냈어요 아 그랬던 거 같아요 거의 진짜 그 전까지 밤새고 한 시간도 못 자고 나온 친구도 있고 그랬을 거에요 그래서 이미 나오는 순간부터 약간 이렇게 멘붕 그래서 더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랬던 거 같아 이게 뭔가 잠이 안 깨가지고 웰라웰라웰라웰라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찐 모습이 좀 많이 나왔던 거 같고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컨텐츠들이 되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재밌게 했던 거 같아 재밌게 했던 거 같아 그때 찍을 때 맞아 그게 우리가 갑자기 쌍둥이 공주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아 너무 어색한 거에요 갑자기 쌍둥이야 우리 너무 어색해가지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승희가 막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대단하셨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승희언니 진짜 대박이에요 승희는 미친 거 같아요 승희는 진짜 아 똑똑이에요 진짜 대박인 거 같아 승희언니는 와 짱이 많아 그래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찍어놓은 것도 많고 아직 나올 게 수두룩하다는 유니버스도 많고 저희 쩡위즈 비니도 지금 찍어놓은 게 저희 되게 많죠 쩡위즈 비니 장난 아니죠 쩡위즈 비니 진짜 많이 찍어놨고 쩡위즈 비니 많이 찍어놨고 네 많이 찍어놨고 그리고 또 뭐였죠 저희 둘이 또 준비하는 것도 있고 있고 저희 시네르마가 아마 10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아 10월? 아 한 달 정도 남았네 한 달 정도 남았네 한 달 정도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편집하다 보니 정말 즐거운 촬영이었다 진짜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했죠 기대를 하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니 너무 이제 배우분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여자 출연자 중에서 제가 제일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얘기들이네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 경력으로는 제가 제일 막내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 역할을 했던 친구나 아니면 동생이 다 동생이었어요 근데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대부분 대사도 엄청 많이 맞춰주고 현장에서 동선도 도와주고 되게 재밌었어요 꼭 봐야되겠다 애들 그런거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 연기하는 영상으로 이거 보면 언제 가면 따라해요 자꾸 네 제가 아린이 따라한 것도 기억나시죠 다들 진짜 큰일났어 언니 연기 우리 언니 연기 연기 다음 뮤직비디오를 드라마 형식으로 찍어서 효정언니가 주인공을 제가요? 효정언니가 주인공인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 어때요? 아니에요 뮤직비디오 우리 컨셉이 만약에 뭐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죠 원래 알죠 원래 근데 배우분들이 항상 그랬어요 대사를 치는 연기보다 표정 연기 표정으로만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게 뮤직비디오는 우리 표정으로 가야죠 말없이 표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연기해야죠 이제 뮤직비디오 못 찍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알아 다 웃어 뮤직비디오 찍게 된다면 뭐 열심히 해야죠 뮤직비디오 언니 연기했으면 좋겠다 언니가 언니가 그걸로 하는 거야 어때? 언젠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정이 벌써 행복하지? 아니 회사분들이 보고 계실텐데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효정언니를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딱 해서 부탁드릴게요 언니의 감정 연기를 볼 수 있게 아니 근데 오마이걸 뮤직비디오 했다가 그래요 너무 재밌어 컨셉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재밌겠다 미미도 연기 한번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미미언니 미미언니 근데 연습생 때 연기레슨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연기레슨 받았던 친구들이 몇 있어요 지호랑 아린이랑 미미언니랑 비닛 맞췄나? 저는 안 받았었구나 저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연기레슨을 받았을 거라 생각까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안 받아봐가지고 레슨 저는 레슨이라기보다는 주위에 배우 친구들이랑 같이 대본을 맞춰보는 그런 느낌이지 가볍게 레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 레슨 유튜브 유튜브 아 삼계페미팅 삼계페미님도 빨리 해야되네 맞죠 우리가 할게 많은데 맞아 정말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맞아 할 것도 많고 근데 컨텐츠 진짜 많이 찍어놔가지고 저희 그니까 커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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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지 않아요 우리? 그니까 생일보다 많은데 맞아 비니언니가 비니에게 보내는 생일선물 뭐 살거에요? 어 만약에 비니가 비니한테 주고 싶다면 저는 이미 저에게 주는 생일선물을 어 샀어? 아니 준비했습니다 자기꺼를? 뭐죠? 저 생일날 아마 아 공개할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뭘 받았는지를 공개해 드릴게요 공개하도록 나에게 주는 선물은 이겁니다 이렇게 어 나도 근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선물 좀 주는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응 이게 서로도 중요하지만 내 생일날 나를 위한 선물 그래 나를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난 그렇죠 응 그런거야 응 야하 효정 미미 연기 투탑 가나요? 근데 미미언니 연기 잘해요? 미미언니 연기 잘해요? 미미 근데 저는 한국어를 본 적은 없는데 잘해요? 응 잘할 것 같아요 미미언니 잘해요 미미가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 잘해요 효정 미미도 잘하니까 맞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응 효정언니 문신토시 지효가 그 타투 되어있는거? 지효가 사줘가지고 집에 있거든요 스토리 봤어요 응응응응 너무 웃겨 근데 그래도 귀여운거 사줬던데요 지효가 어 약간 해골 조금 있고 응 엄청 귀여운거 사줬던데 생각보다 약간 색깔도 이렇게 다양한 도시였어 맞아 맞아 응 아 너무 웃겨 온걸 연기가 나요 온걸 연기가 나요 온걸 연기가 나요 에이 오늘 노래해야죠 아직 언니 진짜 한번 한번 그런거 했으면 좋겠다 언니 우리 뮤직비디오를 언니 같이 아니 뭐 우리 뮤직비디오를 뭐 따로 찍고 그리고 그 다른 버전으로 쩡이 아 약간 컨텐츠처럼 재밌겠다 그런 것도 재밌겠네 내가 내가 쫓아다니면서 조명 대줄게 어 조명 조명 담당 재미있겠다 미니 드라마 같은거 응 어 미니 드라마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우리끼리 드라마 찍으면 웃기겠다 서로 웃겨서 아니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눈을 못 쳐 웃겨가지고 하루가 다 가는거 아니야 맞아 눈 쳐다보는 동시에 이제 어 이제 끝나는거지 촬영 끝 엔지 엔지 맞아 이거 재미야 재미있는 촬영은 되긴 하겠다 진짜 재밌겠다 어 아 재밌겠다 짱이 언니 맞아 여름 안에서 아 뮤직비디오를 찍었죠 그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언니 생일날 그쵸 그쵸 아 더워서 죽는 줄 알아서 그 보정 해도 제가 얼굴이 시뻘었고 사과처럼 빨개진게 그냥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예뻐서 저는 진짜 여러번 봤어요 그 베레모 쓴게 너무 잘 어울렸어 그 베레모 이제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옛날 느낌으로 그거랑 그 링기걸이 끼고 어 옛날 느낌 재밌더라고 근데 너무 귀여웠어 그 약간 확실히 자연광이 그렇지 자연광이 정말 자연광을 이길 수는 없어 자연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 정말 덥고 춥고 이래도 자연광이 최고 그니까 그 이제 우리 미라클이 현장 와서 사진 찍어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야외에서 공연했을 때 찍은 사진이 훨씬 예쁘더라고 그런거 보면서도 느꼈어 자연광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자연광은 이제 밝게 나오니까 맞아 자연광 진짜 좋아 근데 이제 야외 행사가 많이 없네요 맞아요 옛날에 야외 많이 다녔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게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기 힘들죠 아쉽네 인도에서 오셨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요즘 어떤 노래 들으시는지 저는 요즘에 약간 요즘 장마였잖아요 아 장마 비 관련된 노래들 맞아 비에 관련된 노래들 너무 다 좋은 거 같아 요즘에 원래 그거 알아요 그 비가 오는 날에는 2021년 버전으로 다른 버전 페이지 선배님이 페이지님이 요즘에 웹드라마 오에스티로 불렀거같아요 리뷰 메이크를 샀고 노래좋아요 그거 하면 나중에 들어가야돼 근데 원곡도 제가 원래부터 엄청 좋아하던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노래 좋고 노래 비 관련된 노래를 진짜 많이 듣는거같아요 촉촉 가벅촉촉 한 느낌 맞아 그 감성 알죠 집 안에서 맞아요 창문에 비 초등초등 묻잖아 그걸 보면서 이제 노래 촥 들으면서 하 그런 느낌 그 가만히 있을 때 노래 듣는거 좋은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뭐하고있을때 노래 듣는거 좀 안좋아요 그래서 뭐여서 뭐 집에서 음악 들을때 집중해서 듣는거 어 그래서 청소하거나 뭐 이럴때도 노래 안기고 청소하고 진짜 진짜 가만히 있고싶을때만 노래 듣는 스타일여가지고 생각보다 노래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저는 완전 위드 음악인데 대박 그렇구나 노래를 디도 그래서 우산 우산 진짜 우산 진짜 좋지 우산 오는 새 빗물이 빗물이 그 옛날 그 노래 싱이랑 같이 부렀었는데 라디오에서 우산? 어 나를 날고 일고 날 찾았던 빗물이 그때 애들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없었을걸요 멤버들 있었던거 같은데 우산 부를 때? 응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닌거 같아 아 있어요 들었으면 기억했을텐데 내가 소나기 소나기래요 소나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소나기 가끔 듣긴해요 저희도 저 그거 좋아요 제가 최근에 한번 추천한 적 있거든요 그 유니버스에서 한번 추천한 적 있는데 그 온앤오프 노래중에 이게 진짜 신기한게 제가 그 음악 어플을 바꿨어요 듣는 어플을 바꿔서 듣고 있는데 이게 랜덤지생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노래를 듣는데 이게 노래가 너무 좋아 아 노래 너무 좋다 이러는데 갑자기 효진오빠 목소리가 들리는거에요 뭐야? 그러고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온앤오프 노래였어요 뭔 노래예요 온앤오프의 선인장이라는 곡이거든요 선인장? 들어본 적 있는거 같긴 하다 선인장이라는 곡인데 그게 오늘 저는 오빠 그 온앤오프 노래인줄 모르고 모르고 듣다가 듣는데 이게 딱 들어도 효진오빠인거야 뭐야? 이러고 듣는데 효진이 목소리가 우리는 이제 알죠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응 노래가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좀 자주 들었어요 우리 회사 노래 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 아티스트 분들 노래는 중담됐다고 볼 수 있죠 맞아 진짜 노래 좋은거 진짜 많아 오늘 집에 가서 나도 오래나 들어야 되겠다 오랜만에 아 오늘도 비오잖아요 응 띵곡이래요 선인장 띵곡이래요 아 띵곡이요? 응 비오면 태연 레인이지 저 태연 선배님 레인 진짜 좋아 그치 미쳤지 태연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하는 곡 정말 좋은거 같은데 진짜 좋은거 같은데 Still Up Still Up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도 진짜 좋고 진짜 노래 좀 많지 난 진짜 근데 수록곡을 진짜 좋아 선배님꺼 맞아 그 옛날에 커블업도 좋아하고 나는 어 맞아 그 그 노래 진짜 좋지 아 그 노래 진짜 좋지 나는 4개 좋아해 4개 4개 아 노래 좋은거 진짜 많네 나 갑자기 추천해주고 싶어 태연 선배님꺼 노래 진짜 좋은거 너무 좋지 나는 아 내가 진짜 연습생때부터 태연 선배님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갔지 응 스트레스 진짜 좋아하고 이거 이건가 시디락 이거랑 이거랑 이게 좋은거 진짜 많아요 진짜 좋은거 많은거 같아요 불티도 좋고 뭔가 되게 속 시원하면서도 이게 섬세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거 같아 노래 너의 생일 이것도 좋아요 이런 노래 맞네 디스 크리스마스 이것도 좋고 어 그치 나 그 크리스마스 때면 무조건 태티 소송했는데 노래밖에 안 들어 그거였잖아 크리스마스 아예 그거였잖아요 그 앨범 디얼사타 아 옛날에 그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맞아 겨울을 닮은 놈 겨울을 닮은 놈 맞아 거기 좋은거 아드레날린이랑 다른 앨범인데 다른 앨범인데 그 노래도 좋고 이런 느낌은 뭐야 나중에 커버 한번 해야겠다 아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노래 진짜 좋아 춤도 엄청 따라주고 너무 좋아 노래 좋은거 진짜 많은데 쌍둥이 자리 이거 들어봤어요? 어 들어봤죠 이것도 좋고 이게 너무 많은데 하나 못 고른다 그러네 이거 알아요 언니 79, 89? 어 알죠 알죠 이거 학교 다닐 때 나 많이 들었어 맞아 학교 다닐 때 모르는 애들 없었을걸 이 노래? 이 노래 진짜 맞아 나는 그때는 우리 CD 플레이어로 든든이 되었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들었지 선배님들 이거 뭐지? 선배님들 정규앨범 균형색 노래 그거 이제 CD 꽂아가지고 그 수환씨 선배님 노래 네 그 수록곡을 학교 다닐 때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저 많이 들었고 우리 때는 한창 노래방 가면 꼭 한 번씩 이제 애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팬덤이도 좋고 진짜 좋은 거 많지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약간 보이스 알아요 이거는 이거는 아마 아 4기업으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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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이것도 좋고 우리도 일본 앨범에도 좋은 곡들 많잖아요 에투얼 어 에투얼도 좋고 에투얼이 3개 그쵸 에투얼이랑 우리 또 그것도 좋은데 레모네이드도 괜찮고요 레모네이드 어 처음에 또 얼음 떨어뜨린 소리 얼음 떨어뜨린 소리 얼음 떨어뜨린 소리 어 뭐 있지 또? 우리 또 뭐 있더라? 뭐 있지? 우리 아 그거를 쳐봐야겠다 오마이걸 앨범 이거를 이렇게 칩니다 최근에 그거를 돌핀도 나왔죠? 맞아요 아 22일날 아 22일날 그게 나왔구나 던던댄스가 나왔죠 던던댄스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에터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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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아 그래 프레셔스 프레셔스 모멘 프레셔스 모멘 이거 공연할 때 되게 신나거든요 맞아 아 프라이 투 그거 프라이 투 다 스카이 우리끼리 이거 춤 맞춰가지고 우리끼리 맨날 돌고 어 원래 안무가 없는 거네 어 옛날에 공연하기 전에 그런 걸 좀 많이 맞췄던 거 같아 맞아 우리끼리 어 그냥 여기서 모여서 맞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이러고 춤추고 홀리끼리 다 같이 어 더위필 앨범한 버전 나왔대요 아 나왔어 어 그랬구나 앨범이 근데 같이 나왔나? 그래 내가 들었던 적 있는 거 같아 아 아 아 아 가사가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 맞아 열심히 그래도 활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근데 그때 그때도 저희가 이제 투어할 때였잖아요 응 일본 투어할 때 딱 그 해하는 곡들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응 이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 맞아 진짜 재밌었어 응 기억해 아 나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들어 오에스티잖아요 어 기억해 너무 좋은 거 많이 기억해 좋아 우리 기억해 괜찮은 손 놓지마 이 시간에 머물러 아 기억해 언제나 yakni 운명의 시간 놔 Carlip mac問 랩하고 끝나잖아 아 맞다 아 맞 cit 안돼 되게 약간 이거는 아니었다 솔직히 오이시한 톤으로 나옵니다 맞아, 근데 이것도 노래 진짜 좋아 우리 노래 좋은 거 진짜 많다 오늘 노래 들어야지 나도 우리 노래 한 번 듣고 해야겠다 OST 맞지? 맞아, 내가 평소에 언니 노래 진짜 많이 모르잖아 맞아, 빈이가 제 노래 되게 좋아해요 하이에나 OST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빈이 노래를 되게 좋아 온통 내 세상은 너로 될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빈이의 톤이 되게 좋아 그것도 맞아, 그건 봄에 들어야 될 것 같고 언니 건 가을에 들어야 될 것 같아 가을 노래 느낌이 많습니다 그거랑 유아 승현이 유아랑 승현이 유아? 승현이 유아 장난 아니지 OST가 언니들이 진짜 드라마랑 묻었을 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승현이 유아 승현이 유아 승현이 유아 승현이 유아 둘이 같이 노래 불러달래요 무슨 노래 불러달래요? 아 언니랑 나랑 부른거 있잖아 뭐지? 미스터 원더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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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거기서 우리 되게 다른 느낌으로 많이 했었지 처음 도전해보는 느낌이지 않았어?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 우리 오랜만에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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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아 그거 진짜 녹음했을 때 기억난다 맞아 그때 우리가 진짜 완전 처음 해보는 그치 근데 저는 바나나 원더 좋아해요 바나나요? 바나나 셋이서 같이 부른거 아 스윗 헐 그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는 너무 너무 긴장해 맞아 따로 갈 것 같아 너무 이상하네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 미스터 미스터 이거 했잖아 미스터 미스터 이 노래는 근데 가이드 목소리 맞고 여기는 맞아 가사 우리가 깔았어 가사 어디서 말해? 어? 오 가사 어디서? 응 아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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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어 즐거운 시선 이젠 그 내가 모두 바꿔줘 더 이상 난 두렵지 않아 우리 함께라면 원 스텝 투 스텝 추위 추위 해명한 내 꿈을 저 알 수 없는 내일로 걸어가 언제나 꿈꾸던 행복까지 어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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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you're my super hero 시작콘도 나왔어 그니까 미스터 미스터 원어 you're my super hero 세상을 내게 보여줘 아아 원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실크바레 아 우와 원 스텝 투 스텝 here we come tonight 미스터 원어 맞아 아 진짜 웃기다 잘 찍게 바보처럼 뺏기기만 해 나이가 맞다 두두두두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지 없는 롤라 나 이제 랩해야 돼 그니까 민지 집안 보면 날 도와줘 나 랩해야 돼 그니까 혼자가 아닌 걸 그대 다를 믿고 영원할 거라면 추추듯 가벼운 발걸음 그대 손에 잡고 영원할 거니까 그대 손에 잡고 영원할 거니까 꿈꾸던 행복까지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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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單 유 façon 유민 그림 찍을 거 같은데 레처럼 미나면 맞아요 사라져 가도 또다시 힘을 낼 거야 널 만나면 와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기원 어서 구해줘 You're my circle of magic 세상을 내게 보여줘 아 진짜 웃기다 언니랑 나랑은 이거 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랑 스윗 헐 아 맞아 스윗 헐이랑 또 있을거야? 나 이거 뗐어 어 그래 선생님 사랑해요 내가 요즘 이거 드라마 보고 왔는데 아 진짜 라켓순아 몰아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직 못 봤는데 이제 저희 노래가 나오겠죠 곧? 제가 한 8회차 보고 있으니까 맞아 이게 우리가 좀 늦게 녹음해가지고 곧 나오겠다 대박 기대중이에요 저희 목소리가 나오는 건 나 나 띵고기를 해 오신게 했어 감사합니다 멀렛지 멀렛지 두대의 모습 내 맘속에 가득 차고 Say heart 응 내 꽃물 앞에 내 꽃물 앞에 매일 다짐을 하며 매일 다짐을 하며 함께 할 수 있길 후종해 이거 미니언이 아니야? 표정 어 귀여워 표정 그리 나의 첫사랑 너무 소중해 이 세상 모두 아름답게 보여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번이라도 난 그대 옆에서 귀여워 너무 귀엽다 또 이런 게 있었고 우리 라이브 한 지 한 시간 지났어요? 진짜 많이 했네 진짜 웃기다 한 시간 이렇게 후딱가다니 우리 열심히 소통하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아주 알차네 진짜 어떻게 다시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댓글을 보고 싶은데 두 선생님 선생님 영어 어디 가셨어요? 알차네요 고향이 다른 느낌으로 많이 해서 처음 보수를 보는 느낌이죠 이거 맞죠? 맞아요 미미 파트가 킬포였어 반짝이고 싶어 너무 귀엽지 않아? 약간 근데 언니랑 나랑 목소리가 약간 조금 성숙한 거를 미미언니가 순수하게 만들어줬어 순수하게 만들어줬어 중간중간 이렇게 맑게 예쁘게 아 맞아 미미 너무 귀여워 미미언니의 목소리가 신의 한 수였다 영혼 버릴리다 영혼 버릴리다 아 너무 웃기다 오늘 조퇴했는데 너무 잘했대 어머 어디 아파요? 왜 조퇴했어요? 진짜요? 아이고 존대 좋아요 일고 싶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 보고 이러니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안돼요 여러분 일하시고 공부하셔야죠 네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난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얘 틀었는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얘네도 누구야?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몰래 보지 말고 대놓고 보세요 대놓고 같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게 오랜만에 유닛 브이를 나는 한 것 같은데 최근에 같이 한 친구가 저 언니랑 했어요 언니랑 그 승현이랑 그러니까 그때밖에 없지 우리 그거 끝나고 호동프 그때도 그때도 언니한테 그때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 그랬나? 아 맞아 맞아 선생님 사랑해요 그때 나온 지 얼마 안됐어 응 그때 내가 언니들한테 엄청 조심스럽게 불렀잖아 어 언니 우리 끝나고 오늘 V LIVE 할까요? V LIVE 할까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 그 초에 필링캠프 촬영 때 그거 굿즈 입고 맞아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맞아 근데 재밌었어 그날 진짜 재밌었어 필링캠프 캠핑을 처음 가봤어가지고 맞아 캠핑 자체를 좀 좋지 좋았지 캠핑 너무 좋은 것 같아 언니 나랑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네 빈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등산 약속했거든요 등산 가기로 등산 가서 나중에 꼭 정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나 언니 나 등산 간다고 오 그것도 샀어 어? 등산 하나 샀어? 네 진짜? 나도 등산 했는데 등산을 신고 우리 한번 열심히 등산을 신고 사야 돼요 여러분 미끄러워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최고 말짱 말짱 우리 1시간 지났어 우리 그럼 이제 슬슬 저희 할 일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 할 일이 쌓여있어요 산만치 쌓여있다고 다음에 등산할 때 우리 재밌겠다 등산 부위 제가 한번 도전해본 적 있는데 위에서 끊겨가지고 끊기잖아 안 끊겨요? 나중에 혹시나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렌즙샷이라도 좋아 좋아요 올리도록 뭐였죠 작업 해볼게요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한번 약속을 잡아보도록 하죠 이제 날씨가 근데 좀 덜 더워서 가을 등산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할 일이 많다면 못잡지 알겠어요 싫었네 나중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할 일 하러 갑니다 또 만나요 서브영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 멈추는 눈 뜨고 잘 뜨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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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